그 넓은 땅덩어리를 다 엎어 먹었다고? 그저 좋은 공부를 한 거르다 나이 서른에 그와 같이 좋은 공부하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이야 부끄럽습니다 진작 어르신께 꾸질함을 들었었더라면 그래 뭘 어떻게 느껴서? 사업은 먼저 정신이 고다야 하고 다음은 반드시 시기와 정세에 맞춰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자면 세상 돌아가는 일 잘 통찰해야 하는데 제가 좀 아둔했습니다 알긴 아는 건 세상의 이치와 흐름을 제대로 아는 거이 사업의 요체야 뭐 장사가 별거인 줄 알아? 은행융자 단맛에 빠져서 기고만장 해게지고 빚으로 산 땅을 마치 제 것이냐 착각하는 놈 새끼가 망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인가 잘못된 거르다 그럼 요행을 바라는 투기는 사업가가 할 일이 아니야 예 사업가는 그저 땀을 흘려가면서 생사를 창출해야 해 투기는 요행이지 사업이 아니야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그 엄청난 부채를 한 푼도 남기지를 않고 다 정리를 했다면서 그래도 아직은 쓸만한 구석이 남아있었댔구만 덕분에 적수 공군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래 어전 어떻게 할 작정이야 예 대륙여행을 하고 올 작정입니다 음 좋은 생각이야 사나이라면 넓은 세상에 나가게 해주고서 큰 흐름을 한 번 봐야지 그럼 여행은 그저 좋은 거라도 한 바꾸 휘 돌고 오라 기릭하고 큰 끔을 확 잡아 깨지고 오란 말이야 나는 말이야 항시 자네와 같은 실패한 청년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어 그 실패를 얻으렇게 생각을 했는가 기릭하고 얻으렇게 대처를 했는가 낙담을 했는가 주저물러 앉았는가 기릭치 않으면 거저 용기를 북돋아게 주고서 전진을 해나갔는가 인생이란 말이야 실패했을 때가 바로 기회가 되는 거라다 그걸 모른다 이라면 결코 큰 인물은 될 수가 없어 고맙습니다 어르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입니다 어르신